안녕하세요 아 깜짝아 아 진짜 개놀랬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유리님 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환기 좀 시키려고 환기 좀 시키려고 열어놨는데 반갑습니다 너무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우먼 고유리구요 지금 유튜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술꾼 잘 보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건 방금 일어나셨나요 아니요 이만한지는 좀 됐는데 세수하고 머리 감고 최대한 예의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오 잠시만요 어 아셨군요 안하면 저는 티가 나가지고 아 뭐하고 계셨습니까 빨래 돌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유리님의 오늘 일상생활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이 진짜 아늑하시네요 혼자선 불이 안켜져요 아 왜 죄송한데 이거 고장나가지고 안되더니 바꿔줄 사람도 찾습니다 아 이거 남자 불러야겠네 네 남자 불러야돼요 어? 여미세 저 남미세죠 아 남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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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나가지고 못 찍어줄 사람을 구해요 안 켜져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나가면 너무 과하게 돼가지고 불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화장을 하니까 너무 과하게 되더라구요 진짜 내 술꾼 개그우먼 팬미팅을 했거든요 어? 팬미팅 있습니까? 오만 이벤트? 팬미팅이네 뭐 나는 오만 이벤트로 하아 또 다른게 안에는 뭐가 뭡니까? 아 이거는 이제 연인들끼리 성감대 체크하고 서로 알아가는 그런거 봐도 됩니까? 아 좋죠 이거 이런거에요 성감대 파란색 이거 다 체크를 하는겁니다 체크는 이제 서로 알아가는거에요 서로 난 지금 하고싶다 나는 M을 잘했습니다 나는 나는 SM플레이를 좋아한다 이런거 서로 이렇게 알아가가지고 더 살 우와 우와 죄송한데 이 자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유지된데 이거 이 자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자세가 네 다양한 자세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 이거 하면 재밌겠네요 이거 술게임으로 여자애들이랑 해도 맞아요 여자들끼리 오재네 오재네 근데 이게 심지어 팔고 있대요 나도 몰랐는데 슬픔계그웅원 그 최근편 신수지씨 나온편에 들어가면 밑에 링크가 있더라구요 아 훈발하려고 한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나서 또 우리 고유리님께서 패션위 스타 아니십니까? 또 옷이 여긴 불쾌져요 불쾌져요? 아 근데 아 옛날 보다 많이 쭈렸네요 여기도 있는데요 여기도 있는데요 겹겹이 엄청 쌓여져 있는데요 아니구나 안녕, 수아. 네, 좀 들어가 보실래요? 저는 모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혜화에 저희가 살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유린이네 집을 놀러 갔을 때 그때 행거가 쭉 일자로 있었는데 그 행거가 휘었던 걸 제가 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아, 아닌데? 내가 살다 보면 옷이 더 늘어나는데? 옛날보다 옷 준 것 같은 느낌이... 이건 이제 지금 여기 옷 다 접어서 다 넣어놓고 접은 상태 그 뒤에도 또 한 칸이 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웃음을 좋아하긴 하죠. 모자도 엄청 감정. 그렇군요. 김지유 님과 삐까삐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유? 맞아. 지유도 옷 좋아해요. 지유도 옷 좋아하고 유린님도 옷을 좋아하는데 와... 맞아요. 또 이제 건강을 챙길래... 모든 개그우먼들이 다 건강을 엄청 챙겨요. 여기는 불을 켜잖아. 모든 개그우먼들이 다 건강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저 역시. 근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기는... 어, 이건 뭡니까? 피부... 피부색... 밝기 증가? 아니면 피부 수분 양수인가? 피부 탄력! 그러니까 주름 감소 있잖아요, 주름 감소. 이런 거랑... 콜라겐... 나이 들어서 이제 콜라겐 먹어야 되고... 헉! 오메가3! 오메가3도 안 먹었다. 먹어야겠다. 아, 그냥... 어허! 어허! 의식에... 의식에 흐름 들어가시는군요. 콜라겐 3 먹고요. 이제 아르기니 같은 거 챙겨 먹고 한 번씩. 이거 한 바퀴 돌면은 몇 개를 드시는 겁니까? 요산균 먹어야겠다, 요산균. 어? 잠깐만... 요산균 안 먹어. 요산균 안 먹어. 요산균 안 먹어. 헉! 근데 진짜로... 제가 요즘 면역력이 떨어졌거든요. 몸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피부 다 올라오고 막... 여러분 건강은 잘 챙기셔야 돼, 진짜로. 근데 진짜로... 피부 약 먹... 이거 약 먹자, 염증. 면역력... 면역력도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어? 술꾼 하면서 되신 거 아니니까? 술 잘 못 드시는데... 그런가? 그런가?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네. 이거는 회춘약인데요. 6개를 한번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네, 저는... 하나를 저번 주에 먹고, 이번 주에 하나 또 먹어야 됩니다. 일주일 뒤에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유리님. 주말에... 아, 쉬는 날에...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쉬는 날에는 주로... 저는 뭐랄까, 그냥... 여기 딱 앉아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 TV... 어, 너무 좋은 거 하는데, 지금. 오빠를 찍는데... 너무 좋... 뭐야, 뭐야. 너무 좋은 거 하는데? 이런 거 여기서 그냥 넷플릭스 보고... 케넉키스 여기 있어요. 아니, 저 피아님! 저를 찍으시지! 왜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너무... 멋있게 나오길래... 저를 찍으셔야죠. 유리님도 집순이십니까, 쉬는 날에는? 그러니까 하루 집에 있을 때는 진짜 계속 하루 동안 집에 있고 뭐, 이틀 연속이다 그러면 하루는 집에 있고 하루는 어떻게든 나가서 카페를 가든 뭘 해요. 얘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래도 안 이러신다고 뭔가를 나가서 내가 하고 뭘 찾아내야지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집에 있으면 좀 나만 뒤처지는 느낌? 그래서 오늘은 집에 있는 건 네가 나가시는 겁니까? 아, 오늘... 어, 맞아요. 오늘 쉬는 날인데 이거 말고는 없는 날이라가지고 어제도 12시까지 촬영을 했고 오늘 이거 하고 저녁에 이제 생일파티 아는 동생 생일파티를 가는 거기에 이제 잘생긴 친구들이 좀 간다고 아, 근데 죄송합니다만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찍는 건데 아니요 따라가면 안 되니까? 아니요? 따라가면 안 되니까? 안되죠. 몇 시에 파티가 어디서 열리세요? 9시요. 9시? 어디서 열리시는? 압구정. 그럼 이거 따라가도... 안되죠. 저는 경제자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아, 저는 카메라맨으로 이제 이렇게... 안되죠.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냥 뭐 소소하게 여기 진짜 그냥 카페 가고 잘 좀 잘 돌아다녀요 혼자 영화, 혼자 영화보고 최근에 제가 범죄도시 3도 혼자 갔거든요 어? 진짜요? 개봉간다 혼자 가가지고 봤습니다. 어떻게 재밌습니까? 거기에 연예림씨랑... 그렇죠. 예림이랑 혜지 나오잖아요. 네, 네. 배 아팠어요. 장난이고 어제도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동료가 그렇게 나오니까 진짜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싸 보니까 국밥집에서 혼자 국밥에 소주 때리는 게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혼자 진짜 혼자 잘 먹어요. 진짜로. 언제부터 혼자... 웬만하면 가기 힘들잖아요. 가서 술먹기가. 이게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돈을... 지금도 뭐 많이 버는 건 아닌데 그래도 밥은... 후배 밥을 사줄 수 있고 친구 밥을 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밥을 같이 먹고 싶어도 내가 밥 먹자 그러면 같이 내가 사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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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먹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약간 혼자 먹는 게 약간 편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갑자기 너무 슬프고 옛날 생각나네... 그거 기억나십니까? 저희 같은 대학교 아닙니까? 맞아요. 연극 라이어 할 때 롯데리아에서 선배님께서 저 연기 알려주신 거 기억나십니까? 개꿀값을 떨었네. 개꿀값을 떨었네. 그때 제가 연기하고 온다 아무것도 안 다니고 너를 볼까? 카메라를 볼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해주셔도 됩니다. 그때 저는 연기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때 교수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혼나가지고 울고 이랬었는데 그때 선배님이 언니가 도와줄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럼 선배님 죄송합니다만 한 시간만이라도 끝나고 알려주십시오 해갖고 롯데리아에서 저희 2층 가갖고 한 시간 동안 선배님이 띄어쓰기랑 호흡하는 법이랑 달려주고 그리고 다음날 연습하고 해서 교수님한테 칭찬받았습니다. 진짜로? 네. 유 유 유 유 유 유 락 시기 너무 하나 했네. 진짜 내가 그랬었어? 그럼 그때 저는 그게 안 잊혀집니다. 너무나도 그때 감사해서 그리고 또 미나랑은 저희가 또 무전 여행을 한 번 가셨어요. 또 이제 남자 후배 한 명이랑 셋이 전주에서 거기 순창까지 걸어갔어요. 전주에서 순창까지 셋이 한 3박 4일 걸었나? 거의 8시간씩 걸었어. 진짜로. 그래도 여름에 땡볕에서 팬티 가방에 매달아 놨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없어져가지고 말리려고 걸어놨는데 없어지고 그래서 진짜 우리 무전 여행을 해보자. 진짜 돈 쓰지 말자. 이래가지고 지나가는데 무슨 교회인가? 교회 같은 데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물 얻어먹으려고 물 한 잔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면 밥을 준다고 그랬었어. 맞아요. 기도를 하면 밥을 준다고 그랬어. 그때는 어? 정말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데 무릎 꿇고 울면서 머리에 손 안고 막 이래가지고 1박을 했어. 1박을 해서 야 자다가 누구 사라지면 바로 신고해라. 이러면서 막 이랬어. 약간 무서움이 그때 어린이가 무섭잖아. 그게 너무 좋은 곳일 수도 있지. 그래갖고 그거 하고 나서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침 밥 같이 챙겨주시고 너무 또 감사하게 유리님 저희 후다닥 도망갔어요. 아 그래? 후다닥 도망갔어? 아 아침 밥 먹으러 먹고 가라고 했던 거 같은데? 먹으라고 했는데 저희가 무서워서 무서워서 아 진짜? 눈뜨자마자 일어나 일어나 눈뜸에 감사하며 이런 일어나면서 맞아. 그렇게 하다가 지나가다가 막 허락 맡고 어떤 분한테 허락 맡고 뭘 자동으로 뭘 따가지고 그걸 팔아서 팔아서 그걸로 컵라면 사먹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순창 도착해가지고 거긴 다 숙박업이잖아. 막 이렇게 다 돈 주고 쓰는 데니까 거기서 공짜로 잘 수가 없더라고요. 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돈을 내자 해갖고 거기서 돈 내고 맛있는 거 엄청 먹고 이러고 딱 헤어졌죠. 다음날 헤어졌는데 저 빼고 맛있는 걸 먹었더라고요. 건강식을 먹었더라고요. 여기까지 할게. 그래요. 은근 니네랑 은근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저희 재밌었습니다. 도전 여행도 가고 했었어요. 그때 아니었으면 이런 추억 못 만들었어요. 맞아. 나 진짜로 지금은 하락을 못 할 것 같아. 아 지금 못 어 또 유리멘탈 유리멘탈 네. 유리멘탈 열심히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유리멘탈은 잠시 쉬고 있는 잠깐 근데 한 개월 정도 쉬었는데 다시 해야죠. 어 왜 너무 바쁘서? 아 그렇게 또 막 바쁜 건 아닌데 이게 혼자 하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맞아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혹시 식사하셨어요? 아 저 먹고 왔습니다. 아 식사 안 하셨나요? 네. 어 식사하십시오. 네. 옆에서 구경하겠습니다. 밥 먹어도 될까요? 네. 진짜 하던 일 평상시대로 하시면 됩니다. 쉐이크 하나 먹을게. 어 식사를 쉐이크로 아침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유리님께서 살을 많이 빼주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몇 킬로 정도 빠졌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최고조로 막 찔때는 거의 거의 70 가까이 지금도 원래 그래서 그 뒤로 70 가까이 했다가 지금 원래 평균 53.. 4? 이렇게 유지했었는데 다시 요즘 살이 조금 쪘더라고요. 그럼 엄청 많이 빠지신 거네요? 엄청 빠지고 응. 근데 이것만 드시는 겁니까? 응. 이거 먹고 저녁에 생일파티하니까 거기서 이제 뻥 뽑아야죠. 가려면 지금 몇 시간이 남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 슬큰.. 이거 뭐야? 이거 누구 뚜껑이야? 두유. 아 바뀌었네? 아 근데 이게 모르고 나도 잘못된 습관인데 이게 안 좋은데 잘 먹고 좀 잘 해야지 이것도 막 몸 영증이나 이런 것도 다 낫는데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약을 많이 챙겨 드시면 뭐합니까? 그거 맞아요. 약을 먹으면 뭐해 왜 이렇게 식습관이 안 좋은데 영육성 식도인도 있다고요. 아이씨 안 섞였네. 근데 밥 뭐 먹었어요? 뭐 먹었는지 말해주면 안 돼요? 콩나물국이랑 저 콩나물국 개좋아났네. 아 어제 밤에 뭐야 날파리 씨. 콩나물국을 끓여놔가지고 간단하게 콩나물국에다가 김치에다 먹고 왔습니다. 맛있겠다. 요리를 잘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 못하는데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왜냐면 너무 잘해서 사람들 해달라고 할까봐.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유리님. 죄송합니다만 한쪽은 어디 갔는지 지나가다 새에 맞아가지고 빠졌거든요. 유리님께서 또 오토바이에 관심을 많이 가신다고. 네. 이 영상을 또 아빠가 보면 또 큰일 날텐데 아빠 나 그냥 취미로 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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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다음 오변은 이제 포크레인이나 약간 큰 차 이런 걸 따고 싶어가지고 오토바이를 이종 소형을 최근에 땀고요. 그래서 따다가 연습하는데 색깔 차이 보이시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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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손 아예 타가지고 어? 이종이면은 할리도 이종인거 아아 원래 배스파나 이렇게 CC 낮은 거는 그냥 운전면허증으로 탈 수 있는데 기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따야 되는데 저는 뭐 한 번에 붙었다 왜 이렇게 세침하게 얘기하네요? 누구지 누군지 모르는데 혁민이 그 배꼽별라 혁민이랑 재훈이도 할리를 탄단 말이에요 근데 혁민이도 떨어졌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오늘 한 번에 붙으신 거예요? 네 한 번에 붙으신 거예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그럼 언제 한 번 라이딩 할 때 뒤에서 한 번 타면서 아니 라이딩 안 할 거야 아빠 라이딩 나도 안 해 그냥 따는 거라니까 그냥 따는 거 알겠습니다 운동기구를 박아 놓으셨네요 아 나 지금 큰대로 이사가고 싶어 지금 약간 밖에다 내놓고 거실에서 저거 놔두고 이렇게 타면서 보고 싶은데 여기에다 넣으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기로 했는데 좋은 옷걸이가 되었다 그냥 저 그럼 언제 빼서 타실 예정이십니까? 이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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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면 뺄 거예요 이사하면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면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면 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거 편하게 편하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계속 네 편하게 하시면 Edu 그 애견용 CCTV 달아 놓은 것처럼 그거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있으면 되잖아요 예예 제가 어제 차량이 늦게 끝나가지고 너무 피곤한 지라 제가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저 따스한 침대로 들어가서 잘 테니까 자는 것도 찍나요? 예 근데 잠방이에요 잠방? 잠방은 찍고 제가 이거를 그러면 옆에다 두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고 근데 자다가 방구 끼면 그런 거 편집해 주시나요? 어 재밌게 영상 나가죠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피곤하니까 편하게 있어요 편하게 편하게 그러면은 TV 보고 싶은 거 보고 나도 여기 침대 내 옆에 누워도 될 거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잠깐만 왜냐면 이게 주말 내 주말 라이프거든요 아 예예 당연하죠 일부러 바스락 이불도 그냥 치워가지고 바스락거리는 이불 샀거든요 제가 진짜로 호텔 이불 가지고 어 근데 죄송합니다만 몇 시까지 주무실 예정이십니까? 흠 저기요? 유리님 유리님 몇 시까지 주무실 예정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면 안 일어나서요 저 지금 몇 시야? 저는 앞으로 4시간을 더 잘거든요 4시간이요? 네 4시간 뒤면은 건 7, 8시인데 네 자고 그럼 바로 좀 이따가 네 그러면 저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서 따라가도 되죠 진짜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무십쇼 잘가요 그만해 알지 개그맨들 이거 어떻게든 웃겨보고 싶어가지고 아유 정말 네 그러면은 주무십쇼 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밖에서 기다린다고? 네 밖에서? 네 여기 거실에서 저도 할 일 하고 여기 앉아요 테이블에 싫어요 왜 씹으시죠? 주무세요 아니 여기 앉으라니깐요 여기 앉아도 돼요 어 너 왜 할 말이 있어 예 진짜 생일파티에는 따라오고 싶어 진짜 진실 진짜 진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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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arte 아 úcar